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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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안녕 오늘 밍밍이와 함께 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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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